네 안녕하십니까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영상 보시고 따라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레이크톡에 있으신 분들도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또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왜 올라가고 있죠? 그쵸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요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불어오는 훈풍에 결국에는 레이크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레이크도 마찬가지로 물론 반도체니 태양광이니 요쪽에서도 실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테마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급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차전지 바로 고체 배터리에 대한 또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다뤄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2차전지 테마입니다 테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매수에 대한 부분만 좀 최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바닥권이니까 세력들이 매수하니까 일단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그렇다면은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더 갈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지우고요 그러면은 준비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반도체 바닥 찍었다 하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주가가 같이 조금 움직였어요 마찬가지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이만큼 바닥에서 이만큼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반도체와 태양강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만큼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그쵸 어쩔 수 없이 2차전지 테마죠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테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뭐 때문에요? 바로 테슬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같이 올라갔죠 근데 그렇다면은 오늘은 왜 빠지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유가 이겁니다 테슬라가 이익률이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높게 나왔는데 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엔드 관련된 기업들 전부 다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레이크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레이크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그리고 수익률 막 인증해 주시는 분들까지 축하드린다, 또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누구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고 누구에게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분명히 어떤 이벤트들이 남아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이 밑에 가격대에서 저와 함께 잡으셨겠죠 매수를 하셨겠죠 지금 하셨던 분들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크톡 안에 들어오시면 차라리 나는 우리 까치와 함께 이렇게 좀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단기적인 대응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밑에서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은 또다시 궁금하신 점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나오는 내용들과 수급들에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수급 보세요 지금 분명히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1조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거대한 규모의 시총의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의 1조 금액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컸겠죠 그러면 그 흐름들이 빠져나가면 또다시 하락 약세로 치닫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수급 보면서 기사 내용은 늦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자 저번 영상 잠시 참고를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저번 영상 이렇게 바닷건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분명히 요런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당황할 필요 없고 요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시점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상 넘겨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똑같이 그려드렸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박스껀 만들고 요거 돌파한다 돌파한다 뻔히 말씀드렸어요 자 돌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단부 터치했습니다 물론 상단부 터치했다고 뚫고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단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요기 박스껀 바닥 갈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고 상단부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매도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릇과 장기적으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하나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수익 좀 더 크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조금 더 하셨다가 나중에 요거 박스 돌파하는 거 보면서 저랑 같이 매도 실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딱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수급대로 흘러간다고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차전지 ETF 관련된 부분 있죠 요게 지금 수익률이 저번 달에 1등입니다 2차전지가 그 말이 뭐예요 앞으로는 자금이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린다고 사모펀드 아니면 자금운용사 그리고 지수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쪽으로 또 투자를 하는 펀드들 있죠 증권사 펀드들 전부 다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요런 펀드 기업들이 2차전지 아무거나 해요 시총 작은 거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예요 호스닥 150 아닙니까 맞죠 호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드 기업들 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종목들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빠지겠어요 안 빠진다니까 ETF 지금 또 자금 또 신규 자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 알면은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겠어요 아니지 아 그러면 이거 조금 더 가겠구나 일단은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조금 더 가겠구나 아직까지 실적 시즌 6, 7, 8 해서 9월달에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아직 남아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박스권 돌파가 한 번 더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요것도 모르고 오늘 조금 빠진다고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 올라갈 때 못 팔고 결국에는 오늘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탁인데 레이크톡 꼭 좀 들어와주세요 제가 그냥 실력 보여드릴게요 요게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모르는 건 괜찮아요 알면서 틀릴 때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데 이제 알려드렸는데도 나중에 수익 제대로 못 본다 레이크로 그러면 진짜 그게 위기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몰라서 손실 본 거 이해해요 하지만 하지만 아는데 손실 본다는 거 그게 진정한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식 느끼시고 확실하게 주식으로 지금 2차전지 수익 낼 때 남들 다 수익 낼 때 내가 못 따라 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수익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는 내용들 많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받아 먹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수 매도 버튼을 눌리셔야 돼요 그게 어려우면은 제가 숟가락으로 떠드릴게요 어떻게 레이크 톡방에서 숟가락으로 떠드릴게요 자 매수 해야 된다 매도 시점 잡아서 진행했다 하겠다 잡으면서 진행할게요 제가 숟가락으로 떠드릴 테니까 받아 먹기라도 하시라고 레이크 톡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레이크 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이 자리에서 꼭 수익 많이 내는 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 주로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